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짱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짱 하스닥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카카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매서운 상세를 좀 보였는데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짱 종가 기준으로 서남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26%대의 강한 시세를 분출해줬습니다. 금향 역시나 12%대의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서비스 개편과 이용자 지표 개선 등의 힘을 받아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고요. 작년 연 매출은 또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하죠. 주가 역시나 이 같은 소식의 힘을 받으면서 오늘짱 7%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의 힘을 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죠. 어제 오늘 강한 주가의 흐름이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오늘짱 기준으로는 장 중반에 더 강한 탄력을 보이게 되면서 12%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에 안착을 하는 등 연일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국내 암호화폐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는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26%대 시세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에이직 랜드 살펴볼 텐데 연휴를 기점으로 전후에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죠. 7%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초전도체 검증 결과를 앞두고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가 어제오늘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암은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에도 정말로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달 학회에서 PCPO SOS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죠. 발표일을 앞두고 주가 유동치는 모습이고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요, 우리 기술 투자 이야기를 꼭 들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 비트코인도 잘 봐야 되고 관련한 종목들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주 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투자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처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도 물론 저희 주식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봐야 될 만한 지수라든지 그리고 국물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선물 가격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체크를 해드리지만 제가 올해에서 가장 좀 강조했었던 부분이 또 이런 코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코인 하면 약간 좀 두려운 존재로만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부터 새롭게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거 결제도 안 되는 걸 뭘 결제가 어렵고 변동성도 심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걸 왜 갖고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안전 자산의 하나의 자원처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라고 해서 금덩이를 가지고도 있긴 하겠지만 꼭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데이터상으로 갖고 있듯이 이것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금처럼 어느 정도 한정된 자원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안전 자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8천만 원 부분이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어가면서 이제 거의 사상치고치를 다시 한 번 또 돌파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신고가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물론 내일 당장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시세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정보점을 넘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코인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특히 메이저 코인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담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 기술 투자 한 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종목이 상당히 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상승이 한 번 나왔을 때 이렇게 좀 괴롭히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갭두고 나서 그 다음 날 은봉으로 빠지거나 다음 날도 상하가를 들어가더라도 은봉으로 빠지고 또 미틀 전에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가 갭으로 상승했다가 좀 밀리는 이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침에 빠르게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좀 힘든 경우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확실하게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죠. 갭 상승으로 뜨고 나서 시가 자리를 지지하면서 바로 슈팅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 매매가 실제로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장중에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좀 어려운 종목들 매매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냥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대로 한 8천만 원 정도 이상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상하가를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차이제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패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잖아요.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매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이제 줄었을 때 거래대금이 줄으면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왔을 때 그런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매하시기보다는 거래대금이 줄었을 때 한번 우리 기술 투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투자신권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짚어주셨죠.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런 기회를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국내 이 시황 관련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도 세세하게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입장하시고 관련한 소식들도 함께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다음은 카카오가 오늘장에서 좀 강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지금이라도 저희가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카카오를 자주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카카오가 코로나 이후에는 좀 엄청 크게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계속 조정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해서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철퇴를 맞는 그런 종목으로 악동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후에 실적도 마찬가지로 광고비도 그렇고 계속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광고비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결과도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때도 카카오는 이제 좀 잡아보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작년 말부터였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12월 달부터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바닷건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2023년부터 계속 밀려가지고 바닷건을 좀 거의 오랫동안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4만 원대 정도까지 좀 깨졌다가 다시 한번 5만 원대에 안착하면서 제가 이제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쯤에 이제 카카오를 한번 보유의 의견을 한번 좀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엄청 크게 급등한 건 아니에요. 상승한 이후에 조정도 받았었고 다시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도 이제 정거점 자리 6만 1,900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렸는데 뭐 오늘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터진 것도 그렇고 앞으로 실적 개선 뭐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기 4분기 영업이기 전년 대비 한 109% 정도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건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 물론 5월 달보다도 더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CPA 지수 나온 걸로 봤으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데 이런 광고 효과에 대해서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광고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물론 이제 카카오보다는 저 네이버 쪽을 좀 더 선호하긴 하지만 이런 커머스 쪽도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분석도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서남이 궁금합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정말 식지 않고 한 번씩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또 전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CCS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래 정지를 당해서 이제 CCS가 대장주가 아니고 이제 다른 종목들로 자금이 좀 분산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장주가 급등에 의해서 거래 정지를 당하는 날 물론 이제 공시가 뜹니다. 공시가 떴었을 때 그때 2등주, 3등주로 자금이 이제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타이밍을 노리신다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로만 봤었을 때는 지금 뭐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CCS도 그렇고 서남도 그렇고 뭐 덕성,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한번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관련주고 한 열 몇 개 정도 됐었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데 3월 4일 날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초전도체 박사님이 가서 이제 결과 발표를 한다라는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온 건데 거의 성공한 것처럼 차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옆에 이제 그 전 시세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선압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제 오늘 좀 급등해서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금요일 날이라는 점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옆에 한번 우리가 처음 이 초전도체의 시세를 한번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급등한 이후에 떨어지는 게 또 엄청 크게 빠집니다. 우리가 고점에서 딱 물려서 잡히면 거의 한 1년 넘게 고생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이 언제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확실하게 이게 상용화되기에는 저는 좀 과학적으로는 물론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은 저도 과학적인 면에서는 좀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건 주식으로 넘어왔을 때는 관련 주가 너무나 위험해요. 확실하게 이제 이걸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눈치게임을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특히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차이 시련 많이 나오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만 좀 눈치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월 4일이 발표 날이기 때문에 아마 2월 말 전에 한번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수익실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남은 물량만 좀 보유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3월 4일 발표일이니까요. 발표일 전에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실현을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요. 금양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금양이 2차전지 종목들 이 상승에 좀 힘을 받으면서 같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2차전지 관련 주, 오늘 소재 쪽이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리튬 관련 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호주와 리튬 계약을 맺으면서 IRA에 일단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관련 이슈로 오늘 리튬 관련 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저는 테슬라도 한 2%대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고 리튬 관련 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온 게 아닌가 특별히 강한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주 쪽은 오늘 반도체 쪽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대신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저는 2차전지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지금 당장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물론 현대차는 우리나라 배터리를 쓰지 않고 중국산 배터리를 씁니다만 새롭게 출시되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만큼의 큰 시대가 당장 나오진 않아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일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적인 구간인데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제품이 출시됐었을 때 얼리어덥터들은 미리 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쓰고 나서 정말 좋게 됐었을 때 상용화가 되게 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맞지만 지금은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올해까지는 좀 그런 구간이 좀 필요해요.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도 인브라드도 좀 구축돼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판매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먼저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가 좀 증가해야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리튬 관련주라든지 소재 쪽 물론 전액 쪽은 좀 그래도 요즘에 흐름은 좀 괜찮긴 합니다만 다른 리튬 쪽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향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좀 마음고생이 많이들 심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금향에 대해서 한번 반등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했었던 구간이 10만 원대 자리였거든요. 10만 원대 자리를 지지를 해줬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지지해줬을 때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20일 선 자리 돌파하고 한번 반등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10만 원 자리가 깨지자마자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거의 한 8만 원 정도도 깨지고 밀렸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10만 원대가 이제는 좀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10만 원 자리를 넘지는 못했는데 일단 오늘 거래대금이 1700억 정도 터지면서 나쁘지 않게 들어왔어요. 거래대금도 양호하게 들어왔고 여기서 당장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먼저 10만 원대 정도만 안착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구간까지 한 13만 원,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이 좀 몇 개가 더 있는데 시청이 좀 낮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가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표하시고요. 일단 금량 같은 종목, 시청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보다는 비중이 그래도 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보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전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이더니 이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에이징랜드는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 업종이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에이징랜드가 좀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TSMC가 오늘 대만에서 또 신고가를 좀 뚫어주면서 대만 시장을 아예 이끌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TSMC에 공급하고 있는 에이징랜드가 오늘 그나마 반도체 업종에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육만 원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신고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에이징랜드는 몇 번 추천을 좀 드려서 수익도 내드린 종목이니까 한번 육만 원 돌파 자리 한번 노려보시고 신고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